성시경님이 인스타에 올리면서 핫하였다는 평양냇면집 비록 성시경님의 후광이 있었지만 한국조리기능장이면서 식재료 모두 국내산을 쓰는 평양냇면의 신흥강자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안알려주지 끝까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오늘 맛집의 주인공집은 골목안에 꽁꽁 숨어있다는데요 진짜였습니다 좁은 골목 언덕 이름은 진영면옥입니다 이런곳에 과연 식당이 있을까 했지만 그것도 건물 반지하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오픈시간 11시에 맞춰갔는데 벌써 자리가 반이상 찼습니다 진짜 끝 운 좋게도 겨우겨우 안쪽자리 하나 앉았습니다 메뉴판인데요 맘잡고 왔으니 이것저것 많이 시켰습니다 예는 육수 아닌 면수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는 맛 일단 구수합니다 개인수저 종이팩 뭔가 대접받는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밑반찬이 먼저 나왔습니다 백김치무처림 양파고추 장아찌 깍두기 이어서 돼지수육 나왔습니다 보성녹차돼지수육입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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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여덕들 주스를 부르는 고양새 였습니다 그래서 한잔 안할 수 없었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야채이 있으니까 야채와 같이 장에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양지수육도 나왔는데요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자태에 입꼬리가 귀까지 걸려버렸습니다. 벌써 침 500cc 흘려버렸구요. 짜루짜루 진짜...루... 돼지 수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돼지를 깔구요. 새우젓 올리고 마늘 쌈장 올리고 꼬치도 올려서 한보삭이 수왕 허니허니 꿀맛 깍두기는 깍두기 이어서 양지 수유 대파와 쑥갓 버섯도 함께 올려먹으면 금상처마 어복증반의 축소판 개념으로 만든 것이라 국물도 자작했습니다. 마늘인데? 젖한 줄 알았더니 마늘이네? 주인공 냉면 나왔습니다. 배와 계란 지단 배와 계란 지단 메밀 면과 무와 오이와 양지 수유 곧바로 비빔냉면도 나왔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평양냉면 물레 오우 오 맑은데 진한데? 보기에는 그냥 맹물같아 하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육향이 아주 진했습니다. 무심한 남자가 남모르게 챙겨주는 맛 주문한 음식 다 나왔구요 본격적으로 맛있게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살살살 어우, 메밀한 면은 많은데? 좀 궁금하네.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시켜주는 거에요. 뭐 해? 좀 덜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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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얹어봅니다 그랡볶음면이 다시 넣습니다 물 한입으로 담아둔 안 invested. 25번에다가 3점 정리를 굽는 것 같아요. 참고로 대기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tribute girls, 또 보기에는 점점, 아 맛있겠다. 무슨 고수의 집이구나. 성시경님이 몰래 달짝 먹고 인스타에 올린 평양냉면집. 평양냉면에 진심이었던 사장님의 손꼽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척보면. 예쁘다. 재료 맛 서비스 가격. 도대체 몇 마리를 잡은 집입니까?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진영 면. 변방 옆에 잠시 칼을 갈고 계시는 고수의 느낌. 아무튼 간에 설라문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독산동 진영 면 옥 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이여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